아이고, 김 장관님. 예. 예. 오빠, 난 너무너무 좋아, 오빠 다시 만나서. 오빠,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나 정말 좋다. 홍미주!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하루 종일 하늘의 원인상은 psychinajunkin, 나는, 나의 피곤이 부족한 일부, einfach, 어떤 사 ما인지도 해ust 예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의 이사회 meinem 이사회는, 우리는,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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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 감사합니다.